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 특성의 말미에 여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바로와이라는 학자가 부동산의 속성을 자연, 환경, 공간 등으로 해서 한 7가지로 구분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는 다시 이걸 번역을 하면서 한 5가지 정도로 지금은 소개되고 있죠 토지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연에 대한 부분이죠 부동산을 토지를 인식할 때 가장 넓은 의미로 접근할 때가 우리가 자연물로서 인식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토지라는 것은 이 안에서의 우리나라 학자가 구별하는 것은요 얘가 자연물이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산할 때 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물로서의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부증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이론이라는 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경제이론상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양을 늘리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도 합리적인 어떤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즉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 토지라는 게 자연물인데 얘가 사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 등이 필요하게 됐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물이면서도 생산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용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에 우리가 적용된 공간은 공중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이르는 삼천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근데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 수평 공간만 존재한다고 인식을 했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이 전체의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었을 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도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수평에만 인식되는 건데 이제는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는요 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해주죠 그만큼 법률로도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권 지하에 관련되어 있는 지하권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관련되어 있는 공중권 그래서 만약에 이 소유권의 범위를 물어볼 때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의 범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권이라는 건요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물에 관한 권리를 얘기할 때는요 지표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미터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용이 된 부분 없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선형주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습윤주의라고 해서 비가 오는 지역 선형주의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채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는 비가 오니까 유역주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라는 것은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권리 나눌 쓰다가 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가 오면 다 해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건조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비가 안 오면 다 작물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이냐는 것은 따로 없어요 구분 기준이 비가 오면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선형주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라는 것도 무한대로 인정해 주진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 공간으로부터 언제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나라에 따라 인정하는 부분이 틀리죠 통상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든지 인정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관의 객차가 되는 광물이 있죠 미체골 광물에 대해서 이 미체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해줘요 얘는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미체골 광물에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요즘은 옛날과 다리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터널 공사를 하거나 뭘 할 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부분을 만약에 저해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라는 걸 우리가 해주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서울시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공간 이용 시 기피에 따른 이용 저해율을 적용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한계심도 또는 대심도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고 공중권이라는 것도요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사적인 공중권하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 그래서 일정한 거도까지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단 그것도 일정권 침해등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의 권리는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 위치라는 것도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불변이라고 보셔야겠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경제적 위치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물론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하에서 생산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지고 즉 비욕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가지고 이제 토지의 가치를 판단했다고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비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성을 가지고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토지의 위치의 가치라는 것은요 과거에 농사지일 때는 비욕도에서 결정이 됐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성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접근성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이게 교통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접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상권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역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이동거리가 최소한 상태에서 쇼핑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게 좋으면 가치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예외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접근성이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가깝다고 반드시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근의 대상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접근의 대상물이 이게 편익시설이면 그러니까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혐오 시설이 있죠 5분 거리에 가스 저장소라든가 아니면 낙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접근의 정도라는 거죠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주차장 등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수가 있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주차 공간이 없으면 먼 거리로 좀 더 올라가서 주차원 딴 데다 파킹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상당히 중시하죠 고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되니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을 때요 1층에 슈퍼도 있고 지하에도 슈퍼가 있으면 통상 사람들은 1층을 많이 이용해요 고객들은요 통행에 방해를 받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왜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육교 아시죠 육교 이 육교가 설치가 된 거는 보행자를 위한 것일까요 자동차를 위한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보행자를 위한 것 같지만 그건 자동차를 위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평면으로 수평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대신에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요양병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외진대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들은요 한두 번 들으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용도에 따라 우리가 위치의 평가 기준이 다 틀리겠죠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살기 편리하고 또 얼마나 쾌적하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상업적인 시설은 수익성을 보고 위치의 가치를 판단하겠죠 보기 좋은 거 그래서 용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환경을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지역이어서 이런 얘기죠 충남 연기군에 있던 지역이 이게 세종시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뭔가 바뀌어진 거죠 환경이 농촌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 이용이 되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개발하든 할 때는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이 놓여있는 환경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51페이지에 환경의 구분글에서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있을 때 그 항목도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던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인용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신 경우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지문에 대한 정리나 문제에 대한 정리에서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가셔가지고 6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쪽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비중이 큰 애가 경제론이 비중이 큰 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제론의 우리가 시험 목차는요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요 공급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일반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 모든 것들은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가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만 통상 한 4개 정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계산 문제도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요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경제론에 가게 되면요 이 수요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그죠? 이 수요의 개념을 보시면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재화 서비스라는 걸 묶어서 우리는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또는 계획을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A 상품에 대한 수요표가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300원에서부터 100원까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300원일 때는 10개 250원일 때는 15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한 상품의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해요 그런데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현재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기초에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수요곡선 전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300원일 때 그죠? 가격이 250원일 때 200원일 때 150원일 때 100원일 때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그죠? 소비자가 구입하겠다는 어떤 의사라든가 그죠? 예 계획에 대한 부분 있죠 예 이걸 전체로 표시하는 게 수요곡선 전체로 나타낸 걸 우리가 수요라고 그러고요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이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낸 걸 우리가 수요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부분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나와 있고 수요표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한 경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수요의 성격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수요의 성격을 보면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이라는 것은요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 300원 정도 하게 되면 한 5개만 사볼까 또는 10개만 사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가격이 5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사야 되나 다음에 사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것은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건요 이 유효라는 표현이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요는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 수요라는 것은 유량이에요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수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명시가 돼야 되냐면 얘가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게 기간 개념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를 한 박스를 갖다가 만약에 소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구매해서 한 박스를 소비했으면 많은 양을 우리가 소비한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사과를 한 박스를 소비했다고 하면 결코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간 개념이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면서 이 수량의 크기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게 이런 소모성 재화를 취급해요 그러면 이 재화에 소비하는 양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과의 저량을 우리가 놓고 저량이라는 건 시점이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사과는 공급이 됐는데요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지금 다 소진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누적된 양을 지금 시장이 얼마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 좀 무의미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이런 소모성 재화에 대한 수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량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이 유량에 대한 변수를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주로 이 저량 변수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변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구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시게 되면 주택 저량하고 유량을 갖고 할 때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틀림없이 올해 유량 변수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중에 모의고사인데 보게 되면 유량 변수 또는 저량 변수를 구별하라고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바로 이거 항목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서 묶어서 몇 번 반복하시면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요 함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 함수라는 건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요량도 변할 수 있고요 얘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얘들이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해당 재화라고 했을 때요 입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 관련 재화 그러면요 빌라 그러면 빌라 가격의 변화는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애들을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뒤에 탄력성 한번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하나하나가 다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다 변할 수 있는데 얘네가 모두가 변하는 거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작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죠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여기 있는 이 쇠랑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함수는 가격과 쇠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쇠랑이라는 것은 줄어들고요 가격이라는 것이 하락하면 요 쇠랑은 증가하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수 관계를 대입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앞에 함수 이렇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죠 가격이 만약에 뭐 하면요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쇠랑이라는 것은 요렇게 감소하게 하고요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요 쇠랑은 요렇게 증가하는 관계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쇠랑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일단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뒤에 갔을 때요 균형을 우리가 정리하던 탄력성의 크기를 정리하던지 간에 요 관계는 우리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함수관계를 놓고 이렇게 대입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쇠랑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령 예들어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 쇠랑이라는 게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때 요 쇠랑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크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10-2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90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양은 90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20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얘가 20으로 바뀌니까 2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럼 110에서 40을 빼게 되면 얘는 7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양이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가격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만약에 반대로 떨어지면 양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쇠랑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그거를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곡선이라는 것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는요 다른 요인은 다 일정하고요 얘만 변한다는 가정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쇠랑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능해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가격이 10일 때는 90이고요 20일 때는 양이 70이 됐을 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 안에도 가격의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얘가 우하향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요 소득효과 또는 대체우과 또는 기회병이라든가 무차별 곡선의 다양한 걸로 우리가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가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대체우과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는요 거기 여러분들이 63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중에 보면 소득효과하고 대체우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체우과에 일반적으로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의 상승은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제에서 얘기할 때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둘의 효용은 같아요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탄산음료인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라도 캔당 천 원이고요 얘도 천 원이에요 그러면 효용도 같고 가격이 같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둘의 효용은 똑같은데 어느 날 콜라 가격이 1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다의 가격이 하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의 소비는 줄어들죠 대신에 효용이 비슷한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런 관계가 이 그리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거니까 얘의 소비는 줄어들고 개의 소비가 늘어나더라 그런데 반대로 콜라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하락하면 얘의 소비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사이다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게 이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줄어들고 하락하면 양이 늘어나는 관계 그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를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 가격의 변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3페이지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뒤에 균형 탄력성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